4.15 부정선거의 초기 단계에서 4.15 총선 결과가 통계적으로 심각하게 왜곡되었고 오염되었다는 그런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무척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해 주었던 분이 명지대학교 물리학과의 박영아 교수였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너무나 맹백한 사실이지만 대다수 지식인들이 입을 다물고 있는 상태 특히 4.15 총선의 부정선거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던 시점에서 박영아 교수의 주장은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4월 23일 날 박영아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4.15 총선 결과를 보면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 자료에 따르면 서울 49개 선거구를 동별로 보면 총 424개 동인데 이 424개 모든 동에서 민유당 후보의 사전선거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이 플러스 12%포인트 근처에 정규 분포 비슷한 모양의 히스토그램을 그렸다. 이런 일이 일어날 확률은 0.5의 424승분의 1이다. 이런 주장을 펼쳐서 4.15 부정선거를 파헤치는 분들에게 큰 힘을 대주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박영아 교수의 촉구입니다. 박영아 명지대학교 물리학과 교수는 6월 22일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법원과 선관위가 신속하게 선거재판에 임하여 제대로 된 재검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하라는 그런 촉구성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그 내용은 현재 지체되고 있는 선거재판과 재검표와 관련해서 많은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4.15 총선 이후 벌써 두 달이 지났습니다. 총선 직후 터져나온 총선 결과에 대한 통계적 의혹과 선거부정 전문가인 미시간대학교 미베인 교수가 발표한 2020년 대한민국 총선의 특이상 현상과 선거부정에 관한 논문은 데이터 지문처럼 남아있는 총선 결과의 수치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 후 여러 곳에서 소송이 제기되었고 투표와 개표 과정에서 목격 또는 드러난 불법 부정을 의심할 수 있는 수많은 사진과 동영상들이 제신된 바가 있습니다. 만일 조작이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여러 가지 가설과 계산식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투표지 분류기는 단순한 개표 보조기계를 넘어서서 사실상 수개표가 생락될 정도로 필수불각이란 핵심적 개표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변자민 월컨슨 대표는 이 투표지 분류기는 고도의 계산과 무선통신이 가능한 고성능 컴퓨터를 대장하여 개표 과정에서 데이터 조작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수많은 의혹에 대해 그 의혹 제기가 옳으냐 그러냐를 갑론얼박할 한갈대가 아닙니다. 그 의혹을 법원이 확인해 줘야 할 때라고 봅니다. 의혹을 제대로 규명하고 진실을 밝히는 일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제기된 선거 무효소송을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야 됩니다. 재검표는 4.15 선거 단일 전국의 개표장에서 진행된 절차와 똑같이 해야 합니다. 투표지 분류기를 거친 이후에 다시 수개표를 해서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검표 과정에서 꼭 먼저 해야 될 사항은 보관된 투표지가 4.15 당일과 사전투표장에서 유권자들이 찍은 바로 그 투표지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투표용지의 QR코드와 잉크 등을 검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투표지 분류기에 투표용지를 넣어 분류를 하면서 투표용지를 스캔하고 개표 상황표를 만들어내고 분류된 투표용지를 다시 제대로 일일이 수개표로 확인하고 개수기에 넣어 최종 확인을 하는 그 개표 절차를 따라가며 건표를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면 선거 무효소송이 없더라도 시범적으로 몇 개 선거구를 무작위로 선택하여 투개표에 대한 검증을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제기된 의혹이 이렇게 많고 선거 무효소송이 100개 선거구 이상에서 제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의혹이 없음을 애서 증명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의혹은 덮는다고 덮어지지 않습니다. 선거 부정을 의혹을 무조건 덮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민주주의의 적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진실 규명을 위한 노력에 힘을 보태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박영하 명지대학교 물리학과 교수가 6월 22일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올린 오랜만의 주장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 질문은 향후 전망입니다. 인간의 행동 동기라는 측면에서 보면 투표함이 제대로 열리는 경우에는 세상을 뒤흔들 정도의 부정성과 실체가 드러나게 될 가능성이 현재의 증거로 미뤄보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을 주도했던 핵심 인물들은 물론이고 이들의 가수인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서 손을 놓고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유력한 방향은 다음과 같이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첫 번째는 선관위 자체가 대법원의 방조 내지 협조를 얻어서 최대한 선거재판을 지연시키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멀어지고 잠잠해질 때까지 시간을 버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대법원이 아예 재검표 자체를 무산시키는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간을 오래오래 끌면서 사람들이 지쳐 떨어질 도록 기다려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국민의 강한 저항 때문에 세상이 뒤흔릴 정도로 세상이 요동칠 정도의 상황이 일어날 때까지 그들은 투표함을 개봉하는 일에 순순히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정선거를 위해 활동하는 분들은 이 점을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부정선거를 덮을 수만 있다면 이것은 곧바로 대한민국이 우리가 아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경로로 나라가 나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은 4.15 부정선거가 타인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서 있는 장소에서 여러분이 일하는 바로 그 장소에서 내가 무엇으로 그런 4.15 부정선거가 밝혀지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를 숙고하시고 행동으로 나서시기를 적극적으로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이 좋은 대한민국을 이 훌륭한 대한민국을 이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는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힘과 협조와 그리고 관심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 tv